안녕, 솔져? 프리딜 디바 올라오겠죠? 일단 덧 깔아두시고 디바 덧 걸리죠? 그럼 빼가지고 밑으로 힐킷 한번 드시고 그러면 뒤에 디바 쫓아오면 우리팀이 처리할 거고 우리팀 라인 자고 있는 거 깨시고 덧 새로 깔아두시고요 거점 먹고 솔져 다시 올라오는 거 겸쟁 솔져 계속 견제 더 여기까시고 라인 밑에 견제 이번에는 쉬프트 한번 던져주시고 라인 잡히고요 솔져 위에 있는 거 더 꺼렸죠? 맞춰주시고 우리 루시오 나데다가 죽으시고요 나도 나데로 갑니다 솔져 거점 솔져 나슬로켓 아이씨 죽는다 22야 아! 아냐 아이고 아이고 어예 자리야야 안녕 자리에 실드 빠지고 다시 들어가시고 자리야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뭐야 자리에 죽었네? 박사 됐네요 상대 라인망치 각인데 가면 라인망치 안 맞게 위에 가서 자리 잡으시고요 솔져 왼쪽 나슬로켓 빠졌고요 그럼 왼쪽 한번 형탐 한번 쏴주시고 솔져 물리해서 살짝 빠지고 한번 더 나슬로켓 안 쓰나? 안 쓰네? 윈선 윈선 젖 걸리고요 힐킥 쓰시고 뒤로 들어가서 안아 노릴게요 아이오 윈선 일단 젖으러 오거든요 이가 윈선이라서 이거는 좀 짜증나긴 한데 아이오 겉 윈선 밟아요 어 죽으시고 디바 다 너프 안아 죽었고요 파라 나왔죠? 솔져 파라 두개 다 나왔어요 하지만 거점 비비고 디바가 파라 잡으러 가죠 파라 죽었네요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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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강좌 해드렸습니다 실시간 강좌 제 머리에 설계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 음 제 머릿속으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헤어엤 여그래 이렇게 permanent 정의가 죽고 그다음 손해보는거 계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음